아,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나는 이런 날씨 되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잠깐만. 이 날씨를 좀 느끼게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감탄사도 안 돼요? 자기야, 안 돼. 감탄사도 안 돼? 이 날씨를 오롯이 그냥, 이 날씨를 그냥 그대로... 하늘 한 번만 좀 볼게요. 자기야. 나 하늘 볼 거니까 잠깐 보지 마. 됐어요? 됐어. 자기 한 번 보고 나 한 번 보면 될 거 같아. 나 한 번 보고? 나 한 번 보고. 자기 한 번 보고. 자기야, 나 볼 때는 내려야지. 안 봐야지. 되게 피곤하네요, 제가. 하늘도 마음대로 못 보고. 아, 이게 진짜 가을은 가을이네. 이거 굿다리예요, 굿다리. 어어어. 아, 이거 그래피티. 여기가 오다 보니까 우리가 저기 또 여기 연대 근처잖아요. 그렇죠. 뭐 초리촌 라면이라고 되게 맵게 해가지고. 아, 매워요? 전통이 되게 오래된 집이라고 그러던데. 아, 그래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오늘은... 제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때 국밥 먹었잖아요. 오늘은 세호 씨가 먹고 싶은 걸로 한 번. 아, 저요? 까르보나랑. 까르보나랑 먹고 싶어요. 크림 파스타. 리조또나. 시류 씨죠? 아, 티났어요? 눈빛 쪽에서 눈에서 딴 거 먹잖아. 아니, 근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그러지. 아니, 눈빛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같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안 볼 테니까 얘기를 해요. 아니, 진짜 점심 오늘 먹고 싶은 거. 파스타. 라면 드시러 가시죠. 체루턴. 체루턴인가 원인다. 체루턴인가 스루턴인가 원인다. 뭐 가서 드시죠. 자기야. 아, 이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기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죠. 까르보나라 그거 먹으러 갑시다. 아, 진짜로요? 우리 세호 씨가 먹고 싶어 하는 거. 한번 가서 스파게트 주세요 있으면. 그래, 한번 가자. 까르보나라를. 먹고 싶은 오늘 이유가 좀 특별히 있을까? 아, 일단은 좀 못 먹은 지가 좀 됐어요. 까르보나라를. 자기야. 오늘 너무 좋아요. 생일 같아요, 생일. 나 이렇게 열린 사람이야. 내 속을 자기한테 양보하겠다는 거야. 다른 데 갈까요? 아니야. 불편해서 못 먹겠습니다. 아니, 먹어요. 저는 뭐 까르보나라를 먹겠습니다. 봉골레 오일 파스타. 아, 봉골레 오일 파스타요? 그럼 봉골레에는 까르보나라 주시고. 그리고 콜라 있어요? 네, 콜라. 다이어트 콜라. 다이어트 콜라. 없어요? 아니, 이렇게 먹으면서 무슨 다이어트 콜라를 먹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좀 줄어보려고 했는데. 파스타 지금 온 기점으로 사진 한번. 하나, 둘, 셋. 올려도 돼. 아니요, 안 올리면 좋겠네. 저 유명해지는 거 별로 없으시죠. 아, 모자이크 처리해서 제가. 아, 예. 얼굴은 스티커에서. 그러면 줘요. 네네네네. 난 진짜 남자 둘이 와서 파스타를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확실히 단둘이 파스타 찍으니까 말수가 좀 줄어드네요, 저도. 간단하게 먹자니. 그래서 봉골레. ως. 나왔다. 저 봉골레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아, 저기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아, 내 건데 왜 선생님 찍어요? 아, 맛있게 드십시오. 아, 오랜만에 점심에 이렇게. 어우 까르보나라 맛있어요 일단 뭐 들어가면 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아 저도 맛있네 오랜만에 먹으니까 얼마만에 먹는 거예요? 이거 한 달 넘은 거 같아요 제가 왜 오일 파스타 중 하는지 알아요? 왜요? 오늘 9월 5일이에요 아 콜라 한 번 넣으십시오 빼봐도 돼요? 저 콜라 한 번 빼볼게요 아 네 오일 파스타 많이 마실래요? 까르보나라 저도 크림보다 오일을 좋아하세요 아 오일을 좋아하세요? 근데 이게 파스타 그게 문제야 먹을 땐 맛있는데 금방 꺼져요 아 소화가 금방 되죠 까르보나라 곱백이 이런 건 없잖아요 면 추가 이런 거 없죠 잠깐만 미안한데 왜 내가 그냥 나 혼자는 얘기인데 우리 안에서 끝내면 되는 얘기인데 너무 궁금하신 것 같으세요 덕분에 맛있게 먹었네 맛있게 드셨음 네 아 깔끔했네 아유 못 brakes 덕분에 þ놀 themed kurt